안녕하십니까 이페스코리아 정성기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콘텐고 백워데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콘텐고하고 백워데이션은 반대 개념이고 두 개는 선물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주식 시장도 있고 선물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선물 가격도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따로따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따로 보려고 하면 그래서 현 선물의 상관관계 그거를 한 번에 보기 위해서 베이시스라는 지표가 있고 베이시스 크기에 따라서 시장을 콘텐고로도 얘기하고 백워데이션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용어는 파생상품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용어죠 콘텐고부터 볼까요 콘텐고는 선물 가격이 있어요 선물은 미래 가격이고 현물은 지금 사급할 때 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백 지수가 현물 가격이고 코스피백 선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 되겠죠 그게 기초자산이니까 그랬을 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지금 큰 상태로 거래되고 있다 흔히 이걸 정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물이 현물보다 높거나 선물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선물 중에서도 만기가 긴 게 원월물이죠 원월물이 더 비싼 거 근월물에 비해서 원월물이 더 가격이 비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을 갖다가 정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상을 영어로 콘텐고 마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백워데이션 반대 개념이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중에서 오히려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 현물 가격을 밑도는 현상이다 그래서 흔히 비정상이다 역저시장이다 이것을 백워데이션 마켓 이렇게 부릅니다 좀 자세히 볼까요 원래 이 콘텐고 백워데이션이라는 용어는 백워데이션 용어는 지금 선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경제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선물은 뭐다? 현물은 지금 사고 파는 거죠 근데 선물은 앞선자니까 미리 물건을 사고 파는 예약거래입니다 그러면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시세가 아니에요 미래 가격을 쌍방간에 가격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냐 미래 가격에 대한 발견 기능을 하냐 이거죠 선물 가격이 논쟁에서 나온 건데 이 양반이 유명한 케인즈라는 분이죠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이 사람이 처음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죠 콘텐고라는 것은 선물 가격이 미래 현물 가격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콜로 이렇게 형성되면 미래 현물 가격 선물은 수급에 영향받는 거고요 미래 현물 가격은 이론적인 가격인데 이게 똑같으면 균형 상태에서 거래되는데 아무래도 매수 매도 수요에 따라서 똑같이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비싼 상황 이렇게 거래되는 것은 콘텐고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 이게 수급 때문에 그런데 선물은 주로 해치 목적으로 해치라는 게 위험협이죠 여러분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사려고 하는 게 매수 해치죠 선물을 사는 매수 해치 수요가 더 많게 되면 많이 사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실제 가격이 이론 가격보다 비싸게 형성될 수 있더라 특히 이건 대표적으로 광물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광물이라는 게 여러분 기금속이죠 그럼 광물 같은 경우는 누가 주로 선물을 이용해서 해치라냐면 귀금속이 필요한 매수자죠 매수자 매수자는 항상 가격이 올라갈 걸 대비해야 되니까 미리 사는 계약을 맺는 거죠 매수 해치 많이 사다 보니까 콘텐고 상황이 온다는 거고 반대로 백워데이션은 앞에 노말자를 원래 붙였습니다 노말 백워데이션 이건 반대죠 선물 가격 자체가 파는 사람 많아서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현물 가격보다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매도 해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파는 해치 하락에 대비해서 대표적으로 농산물 시장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산물 시장은 주로 농부들이 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미리 팔아놓는 그런 매도 해치 선물을 팔아놓는 해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 다시 균형을 찾는 거죠 만기가 되면 같아지는 건데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콘텐고 노말 백워데이션 이런 용어를 경제학자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약간 변형이 됐다는 거죠 변형이 돼서 노말자 빼고 콘텐고 빼고 데이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앞서 미래 현물 가격이 아니고 지금 현물 가격 지금 살 때 얼마고 만기가 있는 선물은 얼마 하는지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콘텐고는 선물이 비싼 상황 현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선물 중에서도 원얼물 가격이 비싸게 형성돼 있는 상황을 갖다가 콘텐고라고 부르고 이때는 베이시스를 계산해 보면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찹니다 베이시스 그러면 현 선물 가격 차 이게 양의 값을 갖겠죠 왜냐하면 선물이 비싸니까 선물은 110하고 현물이 100한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제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시장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는 지나치게 양의 값이 크면 고평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콘텐고는 고평가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정상 또는 고평가를 다 아우르는 개념이고 백오데이션은 반대죠 현물 가격이 더 높고 근월물이 더 비싸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베이시스 값이 의미 되겠죠 베이시스 값이 의미 나온다 그럼 백오데이션 마켓이다 이럴 때는 선물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대부분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미래 가격인데 일반적으로 선물 가격은 미래를 대변하니까 현물 가격보다는 비싸다고 보는 겁니다 비싸게 형성돼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돼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평가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콘텐고 백오데이션 특히 베이시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용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투자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판매되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 차익거래 펀드라고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차익거래를 주로 한다는 거죠 차익거래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균형이 깨졌을 때 즉 현 선물 가격차가 과도하게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쪽은 지금 굉장히 비싸고 한쪽은 지나치게 싸고 그러면 균형을 찾을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고평가된 거는 매수 저평가된 건 매도해 가지고 무의험 수익을 내는 것을 차익거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익거래는 비용 같은 걸 고려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위험이 없어요 이익 난다는 거죠 조금 쉽게 부연 설명 드려볼까요 여러분 배추가 있는데 배추가 서울에서는 포기당 2천 원에 판매되는데 생산지인 강원도에서는 천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똑같은 배추인데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요 강원도에서 천 원에 사다가 서울에서 2천 원에 팔려고 하죠 그런 가격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게 차익거래라고 표현합니다 무의험이라는 거죠 천 원 무의험 거기에 교통비도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면 꼭 천 원 이익이 안 나겠죠 그럼 그런 걸 빼고 300원 이렇게 이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게 차익거래인데 펀드에서도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즉 저평가될 수도 있는데 저평가된 건 매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고평가된 상품을 매도 이렇게 함으로써 무의험 수익을 얻는데 이런 고평가 저평가는 순식간에 발생했다가 또 사라지고 균형을 찾아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시스템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백 현물 코스피백 지수하고 코스피백 선물의 가격 괴리를 보고 이익을 내는 이런 차익거래를 많이 해요 이런 게 차익거래 펀드인데 이렇단 말이에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싼 거 그럼 선물이 비싸다는 거죠 이걸 콘텐거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지금 마켓이 콘텐거 마켓이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선물은 지금 주식보다 비싸니까 선물 사는 것보다는 주식 사는 게 좀 적게 먹히겠죠 주식을 사가지고 포지션을 유지하고 반대로 백워덴이션 마켓 그러면 선물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주식을 처분하고 그럼 반대로 선물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선물을 사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콘텐거냐 백워덴이션 마켓이냐에 따라서 콘텐거일 때는 주식으로 접근하고 백워덴이션일 때는 주식을 처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펀드 그런 걸 차익거래 펀드라고 부르고 이건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실제 상품이 나와 있다는 거죠 관심 있으면 좀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텐거 백워덴이션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콘텐거는 정상시장이고 선물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반대가 백워덴이션이다 여기에 따라서 주식과 선물의 투자 방법을 결정을 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차익거래 펀드라는 게 실제로 나와 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